승진님. 약속의 화요일. 오늘은 크게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일단 제 입장에서는 조정이 나와서 기분은 좋아요. 사실 이게 조정이라고 할 수는 아직 없는데 조정에 대한 조정의 조짐이 보여서 기분은 좋습니다. 그럼 이대로 저번에 말씀하신 8만 5천까지 또 계속 떨어질 수도 있을까요? 8만 5천 달러가 지금 기준에서 단기적으로 좀 중요한 지지선이긴 하니까 저는 그 정도 부근 오면 단기적으로 그래도 좀 매수 전략을 취해도 나쁘지 않겠다. 단기적으로. 오늘은 날씨가 또 비도 오고 흐리고 비트도 가격이 빠지고 이래서 조금은 슬플 뻔했지만 비트를 제외한 이도리움이 많이 올라주고 솔라나도 좀 빠졌지만 XRP도 또 올라주고 해서 뭐 시장 상황 이래서 설마 다들 이미 알트장인 거 아니야? 라는 말이 조금씩 나오기는 하더라고요. 그치만 저는 아무것도 모르지만 아직은 좀 이르지 않나? 알트장이 오기에 비트가 아직 많이 그렇게까지 정점을 찍진 않진 않았나 하는 마음이 저는 있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랑 다 확인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9만 4천 달러대로 내려왔습니다. 24시간 기준으로 3% 넘게 빠지면서 9만 4천 3백 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새벽에는 9만 3천 3백 달러 선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또 1천 달러 정도는 회복한 모습입니다. 반면에 이도리움은요. 24시간 기준으로 2.3% 상승해서 3천 4백 30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3천 4백 달러를 넘어서고서 잘 또 상승세를 이어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솔라나가 좀 많이 빠졌습니다. 솔라나가 5.6% 넘게 빠지면서 236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네요. 240달러가 깨졌습니다. 240달러가 깨져서 236달러 선에서 거래 중이고요. XRP도 3.2% 상승해서 1.4달러에서 거래 중입니다. 일주일 기준으로 봤을 때 XRP는 27%나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도지코인도 4% 넘게 빠지면서 0.4달러로 내려왔고요. 도지가 내려오면서 시바이누도 함께 24시간 기준으로 1% 정도 하락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이 가격이 빠졌지만 보시면 아발란체, 톤코인 이렇게 내려올수록은 빠졌네요. 한 상위 12위권 안에서는 비트가 빠졌지만 가격이 오른 알트들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알트장이 온 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긴 했는데 그건 조금 잃은 것 같고요. 하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 확인해 볼 때도 도미넌스도 살짝 빠진 것을 알 수가 있기는 합니다. 지지바자님이 승재님 비트 어디까지 반등할까요? 하고 물어봐 주셨는데 조금 이따가 차트 보면서 어디까지 보시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트코인 가격이 결국 10만 달러를 넘지 못했는데 약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조정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그 폭이 크지 않다라고 하셨는데 어쨌든 9만4천, 9만3천 달러대로 후퇴하면서 오늘 새벽에는 9만3천도 약간 위험한, 9만2천까지 빠지는 거 아닌가 하는 상황이 연출이 됐었고요. 비트코인 가격이 많이 빠지면서 레버리지 포지션들이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24시간 동안 4억 7천만 달러 규모의 포지션이 강제 청산 당했고요. 롱 포지션이 3.3억 달러, 쇼스는 1.4억 달러 정도였습니다. 비트코인이 강제 청산 규모가 가장 컸습니다. 1.1억 달러로 가장 컸고요. 이더리움도 7,300만 달러, 도지코인도 2,800만 달러, 리플이 2,400만 달러 등으로 알트코인도 대규모 청산이 있었습니다. 이 비트코인이 10만 달러 때에 계속해서 차익 실현 매물이 걸려 있었잖아요. 그런 차익 실현 매물들이 조금 실현이 되면서 그 압박으로 10만 달러를 눈앞에 두고 오히려 가격이 밀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당분간은 좀 횡보 움직임을 보일 거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실제로 단기적인 시장 관심은 이더리움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더리움의 파생 상품 활동도 강화되고 있고요. 미결제 약정이 주말 동안 크게 늘어나면서 내재의 변동성과 콜 옵션이 증가했습니다. QCP 캐피털 분석가들은 지난 24시간 동안 비트코인에서 이더리움과 기타 알트코인으로 자본이 이동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비트코인의 ETF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있지만 그리고 시장 분위기도 긍정적이지만 이 10만 달러에 포진한 매물벽이 상승세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비트 도미넌스도 감소한 거를 고려했을 때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돌파하지 못한다면 이더리움과 다른 자산으로 자본 이동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더리움이 단기적인 전망은 오히려 좋다라고 봤습니다. 승진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이따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암호화폐 분석가 니콜라스 머트는 이미 알트코인 시즌이 시작이 됐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이런 차트를 본인이 공유를 하면서 본 건데 이 차트가 비트코인을 제외한 알트코인들 그 암호화폐 시장의 총 시가총액을 분석한 아더스라는 차트입니다. 이걸 제시하면서 비트코인 시장에 유입된 자금이 점차 알트코인으로 이동을 하고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시를 한 거고요.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도 60%를 한대 넘어서면서 그게 명확한 정점 형성을 보였고 지금 그래서 하락하고 있다. 이렇게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게 된다면 알트코인 시장으로 1조 달러에서 1.5조 달러까지 추가 시장 자금이 알트코인으로 이동할 여지가 크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알트코인 시장이 현재 6월의 저항선이자 4월의 주요 지지선 근처로 다시 상승했고 200일 이동 평균선 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면서 본격적인 알트시즌, 그 준비 신호로 보인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도지코인 가격도 주말 사이 많이 빠졌는데 이 고래들은 그 가격 하락을 틈타서 추가 매수, 추매를 했습니다. 2억 도지를 매수를 했는데 기사 작성 시점 도지코인의 가격이 0.42달러였는데 그 가격대를 고려했을 때 약 8,400만 달러에 해당하는 규모의 매집을 한 거고요. 이러한 고래들의 매수는 오히려 매도 압력은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매도 매수 활동이 증가하면 도지코인의 가격 상승을 또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밈코인의 1달러 도달할 수 있을지 이게 예측이 아니라 현실화될 수 있을지가 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도지코인의 평균 방향성 지수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인데요. 이 평균 방향성 지수 ADX가 25를 초과하면 강한 상승으로의 방향성이고 25 이하면 약한 방향성을 나타내는데 현재 도지코인의 ADX는 무려 68까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한 상승 추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승진님의 비트코인 차트부터 보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비트가 얼마까지 빠질지 그리고 얼마까지 반등을 할지 궁금한데요. 지금이 춤의 기회인가요? 더 들어가요? 네. 계속 항상 춤의 기회죠. 중량의 포지션은 조금씩 조정 나올 때마다 모아가면 좋죠. 지금 먼저 주봉 먼저 보면은 지금 주봉 같은 경우 좀 쉽게 설명드리면은 수렴을 그동안 했었잖아요. 굉장히 크게 수렴을 했고 그리고 이 수렴에 이제 분출이 나온 거죠. 결과적으로 이 분출이 나왔을 때 굉장히 좋게 나왔어요. 근데 지금 총 3번 3주 동안 계속해서 강세를 좀 보여왔는데 이제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점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갈수록 양봉의 크기가 조금씩 감소하고 있죠. 감소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봉에서는 특히나 은봉이 주 초반에 좀 시작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미 직전 양봉에 대한 조정 자체는 이미 50%를 초과를 했다. 하회를 지금 한 상황이라서 전체적인 이 주봉 상황에 봤을 때 지금 이제 약간 조금 이 상승분에 대한 조정 추세가 진행될 수 있다. 이 조정 추세라고 하면은 뭐 크게 급락 이런 것보다는 이제 잠시 좀 쉬어가는 타임 수렴을 하거나 횡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다음 추가 상승을 위한 일종의 패턴을 형성을 하겠죠. 그거에 대해서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제 좀 매수세가 조금 한풀 꺾였다고 볼 수는 있고 대신에 이런 이제 조정 추세를 통해서 다음 또 상승을 또 준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주봉 기준에서는 일단 이 정도 수준에서는 다음 주도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는 있고요. 그러니까 오르더라도 좀 윗고리를 조금 남기는 그런 캔들이 만들어질 수는 있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이 양봉이 3개가 연속으로 이렇게 장대 양봉으로 나와줬잖아요. 이랬다는 거는 조정이 나와도 이거는 추가적으로 상승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조정이 와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니까 이번에 나오는 조정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동안 좀 기다렸던 분들에 대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로 해석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봉 차트를 봐도 그동안 비트가 좀 강세를 계속해서 보이면서 사실 그 1봉 2평선 31선하고 이 캔들하고 이격이 좀 많이 벌어졌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 이제 주가가 계속 상승하는 과정에 있어서 수직 상승만 계속 있을 수는 없고 중간중간 이제 조정이 발생을 하곤 하는데 이때 보통 31선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이번에 같은 경우도 한 번 계속 테스트가 이루어지고 크게 한 번 가속 추세를 뽑았으니까 내려와도 일단 1차적으로는 이 31선에서는 강한 지지가 좀 발생할 수 있다. 반등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기준에서 봤을 때 지금 현재 1봉 31선이 8만 5천 5백 달러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뭐 이거는 이제 매일매일 바뀌기는 하는데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는 85K 정도 8만 5천 정도에 있으니 8만 5천 달러 정도 부근이 강한 지지 영역이 될 수가 있다. 우리가 이거를 알고 4시간봉으로 넘어가서 보면 이제 이 8만 5천 달러는 기존에 제가 말씀드렸던 강한 지지선이 되었고 그리고 그 위로도 이제 추가 상승이 발생을 하면서 하나의 어샌딩 패턴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강한 또 지지선이 두 개가 좀 형성이 됐습니다. 하나는 8만 8천 5백 달러 정도 부근이고 하나는 9만 2천 5백 달러 정도 부근이네요. 그러니까 9만 2천 5백 달러가 1차 지지선 8만 8천 5백 달러가 2차 지지선 그리고 8만 5천 달러는 지금 이 현 가속 추세를 계속 지속할 수 있냐 없냐에 대한 그 변곡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좀 대응을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되겠죠. 1차 이제 9만 2천 5백 달러 부근에서 매수를 받아볼 수 있고 다음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조정이 발생을 하면 8만 8천 5백 달러 정도 부근이 이제 거기서 이제 좀 더 추매를 할 수 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뭐 스탑러스 그런 기준선은 8만 5천 달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안에서는 만약에 우리가 이제 수렴 횡보 관점으로 본다고 했을 때 그나마 이제 단기적으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주요 가격은 이렇게가 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혹시나라도 어떤 악재가 갑자기 발생하거나 변수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8만 5천 달러가 이탈이 된다. 일봉 종가 기준으로 이탈이 만약에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추가적으로 좀 더 깊게 조정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는 그랬을 경우에 단기적으로 받아온 물량은 정리를 좀 하는 게 좋겠고 다음 이제 관점은 7만 7천 달러에서 7만 2천 달러 정도 이 부근에서 우리가 다시 좀 전략을 취해야 됩니다. 여기서는 제가 봤을 때 중장기 관점에서 굉장히 조금 메리트가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온다면, 온다면 여기는 좀 비중을 실어볼 만한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전에는 이 각 주요 지지선을 좀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7만 6천까지 빠질까요? 지금 당장은 가능성은 낮겠지만 혹시라도 어떤 변수나 악재가 뜬금없이 발생하면 어려울 것도 아니죠. 왜냐하면은 근데 사실 지금 여기에서 7만 7천 달러를 간다고 해도 추세적으로는 막 추세가 막 화방으로 무너지거나 이런 거는 아니에요. 이것마저도 어떻게 보면은 그냥 정상적인 조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좀 장기적인 뷰로 봤을 때 여기서 7만 7천 달러라는 거는 이 라인이거든요. 딱 이 라인. 그러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상승을 강하게 하고 급격한 조정이 왔을 때 강하게 한번 리테스트가 나오는 자리는 기존에 있던 이 고점 매물대거든요. 고점 매물대에 터치를 하고 강하게 튀어올라요. 밑고리를 길게 만들면서. 이런 거는 이제 이전에 제가 알트코인 한 번씩 설명드렸을 때도 좀 활용하는 팁으로 좀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그러니까 비트코인도 만약에 그러한 움직임이 변수가 발생해서 나타난다면 여기서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그리고 여기까지 내린다고 해서 이제 시장이 하락장으로 돌아섰다. 이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일단은 우리가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만약에의 상황에 대비한 거고 지금 같은 경우는 방금 이제 앞전에 말씀드렸던 대로 딱 이 정도의 관점을 가지고 하시면 제가 봤을 때 좀 쉽게 할 수 있지 않을까. 뭐 모든 자산 투자자들이 그렇듯이 예측 한 대로 흘러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는 좀 최선의 손익비를 꾸릴 수 있는 자리에서 우리가 전략을 취해야 되니까 방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각 주요 지지선 그리고 기준선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현재 구간에서 최선의 선택일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9만 4천까지 빠진 지금 9만 2천 달러 때에서의 움직임이 조금 중요한 부분이겠네요. 그렇죠? 네. 지금 보시면은 이게 4시간 봉 차트인데 좀 더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면은 이 9만 2천 5백 달러 부근에서 일단 한번 좀 지지가 강하게 발생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봉으로 꽉 채, 그러니까 은봉으로, 장때 은봉으로 꽉 채서 눌려서 내려줬는데도 이거를 지금 또 장악하고 있죠. 양봉으로. 거기에 대해서 직전 은봉의 거래량보다 지금 거래량이 좀 더 많이 터지고 있어요. 매수 거래량도. 이렇다는 거는 충분히 여기 가격에서 9만 2천 5백 달러에서 매수세가 충분히 강한 매수세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수요가. 그러면은 여기는 이제 단기 반등이 좀 더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혹시나 단기 반등이 나오더라도 다시 한풀 꺾인다라고 했을 때 여기도 이때와 마찬가지로 이러한 좀 기술적 반등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는 가격이 됩니다. 다음 지지선도. 분명 저처럼 너무 많이 올라서 원래 DC 했는데 못하고 있던 이 타이밍을 지금처럼 하락한 3%라도 빠진 타이밍을 기다렸던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죠. 그분들의 매수세가 강하게 버텨지고 있는 모습입니다.